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대남대북전단 살포검지, 상호적대행위검지, 평화실현,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부합의 내용 준수를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저와 우리 전종덕 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문은 우리 정혜경 의원께서 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맞서 정부가 대북학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으로 번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반겼지만 현재의 결정은 대북전단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지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마음껏 살포하라고 면제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 반기가 국민들을 전쟁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정전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각구의 노력으로 다양한 안전핀을 만들어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그 모든 안전핀이 뽑힌 상태입니다. 대남 대북전단 악순환이 9.19 군사합의 허락정제와 대북방송 재개로 치달았고 곧 연평도, 백령도, 대규모 포사격 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려 전쟁 위기를 국민전환 기회로 여기는 건 아닌지 억우심이 듭니다.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 위협을 반기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평화안전핀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정덕 의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여러분 대남 대북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제기업 확성기가 아니라 평화실현을 위한 한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물풍선을 막겠다며 남북 간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감행했습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든 격입니다. 계속되는 남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긴장 고조와 충돌 위협 우려로 국민들은 불안에 더욱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와 위협을 막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총선 패배와 민심 위반의 정치적 위기를 남북 간 긴장 조성과 안보 위기 조상으로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민생도 평화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호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체 긴장 위협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25주년을 5일 앞둔 지금 한반도 전쟁 위협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22대 국회가 나섭시다. 6.15 공동정신으로 돌아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본형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반도 평화시를 위한 국회 결의안에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의 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대남대북 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남북 간 풍선 날리기 대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풍선과 오물, 쓰레기가 오가고 있지만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면 언제 국지전으로 확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학성기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첫 번째, 대북 전단과 대남 전단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야 합니다. 풍선 대치의 시발점은 명백히 대북 전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 전단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 풍선 대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북한 역시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 남쪽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대화로, 신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는 대화 중단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6.15 남북 공동선언, 14 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 되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빠르게 복원해야 합니다. 남북 당국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평화가 위태로운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 학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여 대남대북 전당 금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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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